우리 창세기 4장 오늘은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교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지났지만 4장에 대한 내용들 조금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4장의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아담 가정 아담 부부죠 그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고 또 아벨은 목축업자죠 목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이제 그 부모였던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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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우리 지난번에 이 부분 함께 말씀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부분 4장 3절에 있는 세월이 지난 후는 어느 정도 시간이 꽤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성년이 되었을 즈음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라 그가 지은 땅의 농작물들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였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였구나라는 부분만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그 각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에 대한 기록도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또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그 재물에 대하여 또 아벨과 그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의 소산들 그 결과물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을 받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성경에 이제 기록이 이제 돼 있죠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그러니까 아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스 11장에도 잘 그 부분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 그러니까 아벨의 삶 아벨의 그 마음 중심과 삶을 의미하겠죠 아벨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과 삶을 재물과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 중심과 삶을 그 가인의 재물과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주일날마다 주의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마음 속까지도 깊이 깨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도 보시고 그들의 삶의 예배도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 재물 또 아벨과 그 재물 어떤 이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가 어떤 이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게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두 사람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제사,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인의 마음이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 안세까지 변하게 됐고 그렇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구나라는 큰 감동과 은혜가 아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 서로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배드린 후에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요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 하나님께서 나의 작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부족한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들으시고 나의 예물을 받으셨구나 나의 제모를 받으셨구나 그것에 대한 큰 은혜와 감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이나여 오히려 상대적으로 아벨을 보고 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악한 마음들이 막 솟아나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벨의 기뻐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고 더 마음이 분하고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일어나고자 하는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막고자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지금 가인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분하고 안색까지 변하며 좋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벨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그가 은혜를 받았는지 기뻐하는 모습 감동받은 모습 그 모습이 자기는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 소산으로 그 농작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죄의 싹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로뉴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생각, 죄의 소원들이 심겨진 것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그것을 본죄라고 잘 배웠죠 원죄 말고 그것을 가인은 다스렸어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컨트롤하고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절에 있는 것처럼 아우를 아우에게 고안이다 고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자료를 찾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평상시처럼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우를 들러나가자 우리 함께 들러나가자 이 부분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들러나가자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나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이에요 그냥 강제적이고 또 이렇게 강요한 것들도 아니고 평상시 그대 일상의 대화예요 우리 둘러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아벨을 데리고 갔던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까 거기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처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죄의 그림자가 들이었던 가인이 그 자신에게 숨겨졌던 사단의 악한 그 생각들 그 숨겨진 악의 씨앗들 그것들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기 잘 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아우 아벨을 불러서 들러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갔겠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겼겠죠 자신과 아벨이 있었던 그 공간, 그 시간, 그 날짜, 그 일시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보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여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 이 부분을 읽는데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하께서 가인에게 야 너 뭐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네 아우 아벨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아무도 본 사람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야고보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소원 죄의 씨앗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내버려 두면 장성하다 곧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죄의 씨앗들 죄의 소원들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죄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벨에 대한 시계질투였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었어요 이것들이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 그래서 분명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 분노가 죄의 씨앗이 되어서 내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분을 내 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혈기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혈기 예수 믿어도 혈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혈기를 아직 못 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들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접하거나 만나게 될 때 순간순간 이렇게 혈기를 내고 분노할 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분노와 혈기는 곧 결국에 마침내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오늘 이번 3월달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그 능력과 이적의 놀라운 것들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분노와 혈기를 다 쓰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방치해 두게 되면 마침내 그것은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8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 놓치지 마시고 꼭 메모하셨다가 꼭 같이 집에 가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벨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아벨을 받아주시고 자기는 받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었고 마침내 혈육인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라고 얘기했어요 혈육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를 마침내 죽이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물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도 물으셨고 지금 가인에게도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오세요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오세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있어요 죄에 따른 보응이 있어요 죄에 따른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결처분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왜 아담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거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몇 번 읽어봤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물음을 가인에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하여 가인의 대답은 매우 차갑습니다 차가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냉랭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don't know잖아요 I don't know 나 모릅니다 나 몰라요 어떻게 보면 막 빈정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내 아우 아우가 양을 지키는 자잖아요 빈정되는 것 같아요 아우가 양을 지키는 자인데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되돌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이렇게 TV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때로는 가끔씩 기업 총수들 죄를 짓고 불법과 비리를 때문에 TV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가끔 보면 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모른다고 얘기하죠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막지게 죄인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뉴스에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나와요 저 일전에도 한번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사고보다도 그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너무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은 말로 할 수 없이 참담하고 슬퍼요 음주운전 사고로 이제 어떤 아이는 또 어린이 통학 거기 어디에요 도로에서 죽게 됐죠 어떤 이들은 또 오토바이 배달 열심히 삶을 살다가 또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피해자가 있는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에요 치유가 될 수 없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해를 입힌 그 가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벌금만 나오고 이렇습니다 아주 삶들이 아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가해자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 이런 대답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음주운전 사고는 20년 30년 아주 무기징역 다시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하게 저는 엄벌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가해는 아주 귀찮듯이 대답을 해요 나는 몰라요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뭐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예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물어본 이야기는 그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셨으면 유구문 할 수 없어요 결국에 마침내 그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절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형벌을 내시는 장면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으신 이유는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결처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적대감을 발산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요 먼저는 땅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땅이 무죄한 자의 피를 삼켰기 때문에 그 살인자에게 열매를 내주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땅이 그 살인자에게 땅의 소산을 내어주는 것을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땅이 내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은 아담이 과거에 3장 앞부분에 보면 3장 17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각각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벌을 내시죠 그때 보시면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구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맞아요 아담도 역시 어떤 형벌을 받게 됐습니까 이제 땀 흘리고 수구해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받는 것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땅이 내게 대하여 저주를 하고 아담은 땅이 내게 대하여 저주를 하고 너는 수구하고 땀을 흘려야 수구하고 먹게 될 것이다 고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에게는 어떤 것입니다 아담이 여기서 받았던 것보다 3장 17절에서 받았던 형벌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무거운 것을 지금 받게 되는 것이에요 땅이 그 살인자에게 열매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효력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평생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났죠 가인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평생 방황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며 유리하며 사는 인생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고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삶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에 공황장애 이게 잘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황장애 같은 거예요 유리하며 방황하며 이제 목적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안식이 없어요 평생 방황하며 살게 되는 그런 번을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가인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지금 가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가 거부했어요 그런데 끝내 회개는 하지 않고 벌만 중하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계속해서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멸에서 나를 쫓아내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시대적 배경을 볼 때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두렵게 하고 죄의 복수를 감행할 그런 사람이 아담, 아담 부부 이외에 또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을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굶주린 짐승에 대한 표현이다 아니면 가인이 실제로 겁먹고 비명지는 그런 내용들이다 아니면 앞으로 늘어나게 될 아담의 가족 아담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앞뒤 문맥과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살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보겠지만 아벨 대신 셋을 낳게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130년 아담이 생을 살았을 130년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그 130여 년 동안에 자손들을 전혀 낳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장에 보시면 5장 4절에 보시면 우리 계속 보게 되지만 아담이 이제 800년을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학자의 해석들 중에서 그 표현이 지금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던 이 동사에 쓰여진 이 동사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나 자기를 이제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게도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이고 단편적으로 이 성경의 이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130여 년간을 지내면서 충분히 여러 자손들을 낳았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충분히 살펴야 하고 중요한 부분들 성경은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담 부부의 자손은 이 두 형제로만 한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하인이 두려워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중하다고 호소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불신한 가인의 범죄 가운데서도 지금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지었던 그 모습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끝났어 나랑 이제 담쌓자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시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15절 읽은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가인을 죽이는 자는 오히려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가 죽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봉 14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존재 유다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그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15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종리를 좀 이제 할게요 가인은 결국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죄를 발견하는 즉시 끊지 않으면 그 죄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장성하고 자라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모릅니다 나도 잊어버린 줄 알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소원 죄의 씨앗들이 심기어졌을 때 그것을 그 즉시 처단하지 않으면 그 즉시 끊어내지 않으면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 아담 부부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의 부모잖아요 그 부모 아담 부부에게서 나타났던 그 죄의 모습들이 지금 잘 보세요 그게 자녀 세대에게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세대에게까지 그리고 그것은 죄가 더 확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죄가 더 확산됐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죄가 더 자라나고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아담 부부로 시작되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그 자녀 세대에 이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죄는 오히려 더 확산되는 모습 이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서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고 셋의 후손들이 나오게 돼요 죄는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발견한 그 즉시 끊어서 죄로부터 좌야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또 말씀들을 통해서 가인 같은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도 그 죄에서 분명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대가 그 결과 곧 우리 인생에 방황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녀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